수입차 브랜드 피아트와 지프가 경유차 배출가스를 조작해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가 적발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 사이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428대에 달합니다. 이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이미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2종 차량 2,400여 대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서는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